질문하고 파서 들어왔어요. 합주실과 개인 건반이 같은 몬타주인데 USB로 옮겨서 쓰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. 아 USB로 데이터 백업 및 불러오기 기능 이게 이제 타이틀인데 우리 집 몬타주가 여기 있구요. 합주실 몬타주가 있단 말이야. 두 개는 같은 거잖아. 예를 들어 몬타주 8이라고 쳐보자. 물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. 몬타주 7, 6, 7, 8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여기 데이터를 내 데이터를 잘 봐. 애니메이션 보여줄게. 여기 내 데이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. 다시 보여줄까? 내 데이터가 여기 있단 말이야. 내가 라이브 세 등록해놓은 거 음색 만들어놓은 거 세팅해놓은 거 이거저거 그지? 이거를 우리 집에서 만들어놓고 합주실에서 합주하려니까 이걸 들고 가면은 너무 무겁단 말이야. 근데 합주실이 저게 있대. 똑같은 게 그러면은 내 USB에다가 USB에 내 데이터를 담아. 그럼 내 몬타주의 모든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. 이거 다시 보여줄게. 키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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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이렇게 딱 해서 합주실에 가서 이렇게 딱 꽂아갖고 설치하면 그 순간 얘네 둘은 완전 똑같은 몬타주가 되는 거예요. 자 그럼 이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두 모델의 OS가 같은 버전인지 체크하세요 OS가 달라도 어느 정도 호환이 될 수 있지만 100% 장담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OS 업데이트가 되면서 추가된 음색을 사용한 내 제작 음색이 있었는데 합주실 몬타주는 OS 업데이트를 안 했어 그래서 그 음색이 없어 OS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생기는 음색이야 그러면 내 데이터를 로딩해봐야 빵꾸가 생긴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같은 몬타주 몬타주라고 하더라도 OS 버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버전이 안 맞으면 합주실 OS를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나서야 내가 이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USB 메모리 스틱은 호환이 되는 것인가 잘 호환이 되는 것인가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내 데이터가 혹시 추가 음색 라이브러리 예를 들어서 베젠도르퍼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돼 사실 이건 1번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내 몬타주는 베젠도르퍼가 설치가 돼 있어 그건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음색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라이브셋을 꾸미고 뭔가 레이어도 하고 막 했어 그게 내 데이터야 근데 합주실에 갔는데 OS 버전도 맞고 USB도 문제가 없는데 베젠도르퍼가 없으니까 로딩이 안 되는 거야 로딩이 되긴 하는데 뭐 not found 뭐 이런 식으로 떠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 음색만 갖고 내가 작업하는 사람이면 3번은 무시해도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추가 음색도 설치하고 뭐 이거저거 한 사람이면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다 됐다 라고 쳤을 때 먼저 USB 메모리 스틱 한번 포맷 하시면 좋습니다 음 포맷 때 FAT32 반드시 윈도우 기반 컴퓨터에서 진행할 것 맥 안됨 맥에서 하면 안 돼요 맥OS에서 하면 안 됩니다 USB 형식이 바뀌어 버려요 어 근데 그냥 포맷 하시면 돼요 윈도우 기반에서 그냥 포맷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메모리 스틱을 악기에 꽂습니다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 라이브 셋이 제가 준비한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일단 요거 들어가는데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뒤쪽에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메모리 스틱 꽂을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꽂았어 자 그러면 커넥팅 USB 디바이스 이렇게 뜨고요 떴죠 방금 자 그 다음에 유틸리티 누르고 컨텐츠 스토어 세이브 탭으로 이동 자 지금 제가 메모리 스틱을 꽂은 상태에서 꽂았죠 꽂았어요 자 유틸리티 누르고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스토어 세이브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컨텐츠 타입이 있습니다 컨텐츠 타입 여기를 이동해서 다이얼을 이렇게 좀 돌려주면 이렇게 유저 파일로 바뀌어요 유저 파일 상단에 컨텐츠 타입을 유저 파일로 바꿔줍니다 상단 컨텐츠 타입을 유저 파일로 바꿔줍니다 바꿨더니 제 USB 이름이 뜨거든요 자 이거 들어갑니다 들어가 들어가면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제 USB 메모리 스틱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세이브 에즈 뉴 파일 어 내 USB 안으로 진입해서 세이브 에스 뉴 파일을 눌러 저장 날짜 등을 기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이제 유저 파일을 저장한다는 건 지금 여기 전체 악기의 전체 유저 세팅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몬타주 유저 오늘 며칠이냐 2021년 10월 며칠이야 26일 이 정도로 일단 누르면 금방 끝나죠 왜냐하면 이거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세팅만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고 설치를 하면은 내 라이브 셋이 거기에 그대로 살아있고 뭐 만든 음색도 있는 거죠 대신 라이브러리는 포함되지 않는 거지 어 만약에 라이브러리를 포함해서 저장하고 싶으면 유저가 아니라 백업 파일로 해야 됩니다 상단에 백업 파일로 어 이거 보면 백업 파일로 해야 어 지금 여기 저는 백업 파일이 있죠 여기 어 7월 16일에 한 거 405메가나 하죠 그죠 어 근데 유저 파일은 아까 저장한 거 보면 1메가밖에 안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젠드로퍼가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백업 파일이라서 이렇게 된 거고 어 둘 다 백업은 백업이에요 유저 파일도 백업이라고 보면 되고 요 백업 파일도 그냥 백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백업 파일이 라이브러리까지 포함된 거니까 어 보다 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빠르게 할 때는 유저 파일로 된다 어 어쨌든 간단히 음색과 라이브셋 유틸리티 설정 정도면 어 유저 파일로 레젠드로퍼 등 추가 음색 라이브러리까지 포함하고 싶다면 백업 파일로 타입을 설정에 저장할 것 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저장이 다 된 거예요 저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딩을 해야지 로딩 설치하고 싶은 몬타주에 아까 그 usb를 꽂는다 그죠 꽂아야겠죠 그럼 지금 여기 꽂혔다고 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합주실 몬타주라고 치고 지금 이제 꽂았다고 칠게요 유틸리티 컨텐츠 로어드 탭으로 이동합니다 자 유틸리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아까 저장할 때 스토어 세이브였는데 로드로 갑니다 로드 상단에 컨텐츠 타입을 이렇게 유저로 바꿔주면 유저로 바꿔주면 내가 아까 저장했던 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로드 탭으로 이동을 해서 얘도 똑같아 상단 컨텐츠 타입을 유저 파일로 바꿔줍니다 불러오고 싶은 내 유저 파일을 터치에 로딩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백업 파일을 불러올 때도 상단 메뉴만 백업 파일로 해줄 뿐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건의 전설이 있습니다 러드 탭으로 이동합니다 러드 탭으로 이동합니다